지금까지 누구 믿고 이 길을 이 길이 아니라 누구 믿고 살아본 적 없죠. 내 맨주먹 두 주먹 믿고 살았죠. 좀 노릇탕이죠. 근데 덩치도 좋으셔 키도 커. 되게 웃는 인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를 볼 때 눈물이 나요 가슴속에서. 그러면 엄마 혼자 많이 웃으면서 살았나 봐요.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세상 누구나 내가 이런 말을 잘 쓰는 말이지만 세상 풍파라 그래야 되잖아. 세상 풍파를 내 머리에서부터 발톱까지 맞았노라. 근데 그 맞은 것을 누구한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노라. 혼자 삭히면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시거든요. 맞은 것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오뚜기 인생이라 그래야 되죠. 나는 오뚜기였다. 정말 내 스물일곱 살 때부터. 내 스물일곱 살 때부터 나는 오뚜기 인생을 살았노라 그러시는데. 내가 스물일곱 살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전에도 고생을 하셨지만 내 스물일곱 살이면 한참 우리가 좋을 때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는 좋을 대로 들었지가 않아. 내가 엄마가 시집 가서 누구한테 뭘 물로 받은 게 아니라 맨 주먹으로 맨 땅에서 헤딩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지금 그러시거든요. 긴급한 대답을 좀 해주셔. 맞아요. 나는. 앞 뒤로는 돌아보지 않았노라. 앞 앞만 보고 살았노라. 그 엄마 가슴에 자꾸 이래 내 인생을 말하자면 보살님이 다 알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네.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까. 누가 내 마음을 다 알까. 딱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서 한번 물어봐. 왜. 왜 엄마를 보니까 딸기가 보이지. 딸기. 딸기? 응. 몰라 딸기가 보여 딸기 농사를 지었는지 고추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왜 딸기 농사가 왜 보여. 그러면 내 뜻은 농사도 지었다는 뜻이야. 농사도 지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변호사도 지었고 고구마 농사도 지었고 고추 농사도 지었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로 안 놀아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봐 내 나이 마흔 서른 여섯 서른 유고 지금 나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 나이에 그래도 내가 돈을 한번 크게 한번 만질 적은 있다는데요. 맞아요. 만질 적은 있는데 그걸 채 오 년도 못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 고스란히. 날려버렸다네. 사람 하나 못 면서 날려버리는 거야 내 아이디어 잘 못 구상해서 날려버린 거야. 회사가 없어지니까 날라가는 거지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구상을 잘 못 해서 없어진 건지 사람 하나 잘 못 면서 없어서 날라갔는지 채 그 돈 오 년도 못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여자치고 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여자치고 언니가 대표가 대 대표가 대라 긴 것만. 맞아. 그치. 그러고 나서 내 삼 년을 너무 힘겹게. 정말 싸운 놀아. 응 다시 돈을 한 단어에 무 무해서 다시 유로 창조를 했다는 뜻이지. 근데 또 창조하면 뭐해. 또 그래놓고 또 육 칠 년 되면 또 또 돌아온 물 탑을 대고. 왜 이래. 응. 안 그러겠지. 한번 물어볼게요. 꽃 장사 꽃을 보면 꽃 장사하고 싶고. 남을 보면 나무 장사하고 싶고. 옷을 보면 옷 장사하고 싶고. 또 건물 보면 건물 장사하고 싶고. 땅을 보면 땅 장사하고 싶고. 목걸이를 보면 목걸이 장사하고 싶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생각하는 범위가 되게 넓다는 뜻이고. 한 가지의 오륜을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면서 장사를 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 가지 해봤죠. 그쵸. 했는데 참 있잖아요. 존경 쓰는 게 뭐냐면. 지치지 않았다는 거. 그 정도면 지칠 만도 하고. 남을 그렇게 어떤 사람을 전문 봤으면 너무 무기력해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나한테는 내가 지금 지쳐서 그런지 무기력하면 안 들어옵니다. 하염없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그래야 되죠. 도전이 자꾸 들어와요. 아닌가요? 마지막 도전. 그러니까 도전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이 돼 봐야지 마지막인 줄 알아요. 항상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이거에 올인해서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내가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가 꼭 내 품에 안으리라 생각하시는 게 꼭 질질을 못했다는 거지. 응 왜. 한 가지 내가 답 한번 가르쳐 줄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응.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너무. 너무 뭐라 그러지. 멀리까지 봐보래요. 장사할 때 그냥 앞이 딱딱딱 보고 쭉쭉쭉쭉쭉 쳐나가도 되는데 뭘 옛날까지 생각하다가 그 앞다 못 가서 문 닫아요. 틀린가요. 멀리 가서 그런가. 네. 응. 굳이 물어보신다면. 굳이. 이것도 아직 안 팔았는데 다른 거 팔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뜻이에요 결론은. 응. 그러고. 남자애. 그늘이 없어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 밥을. 그렇지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았어요. 네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가 벌었다면 그건 남편돈인지 언니 돈이 아닌 거야.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집 사야 되고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땅 사야 되고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애들 가르쳐야 되고. 응. 근데 그 인생에. 참. 기구하게도. 미안해지만 일부 종사 못 해 이부 종사 못 해 삼부 종사 팔자인데 어떻게 하지. 응. 네. 근데 가면 안 되는 안 되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저렇든 한 번은 실패봤고 두 번째도 너무 힘겹게 살았고.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웃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 인생이 다시 한 번 실패보기 싫어 싫으니까 여기서 참고 사는 인생이지 내가 좋아서 살지는 않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좋아서 사는 사람은 나 별로 없다고 봐 지금 와서는 깨달은 거야. 근데 나도 선무조선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물어봐 지금 내가 투자를 해놓고 내가 해야 그니까 우리 해외하고도 상관있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해외. 예. 해외하고도 뭐. 아직 없이는 안 하겠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마가 마지막 노래해야 될 것은 한국의. 전략은 이미 엄마가 대충 끝난 줄 알고 있대요. 한국의 전략은 대충 끝난 줄 알아서 제 삼국어 삼. 나라 국어가 아니라 제. 삼의 나라에 가서 엄마는 뚫받을 일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일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쵸 근데 한 번 물어봐 그게 아시안권이야. 중국 쪽. 아시안. 유럽보다는 중국 쪽에도 훨씬 많이 보이고 아시안권이 많이 보이는데 아시안권에서 세 개가 보여. 응 그러면 엄마가 하나를 통치로 언니가 엄마가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잡아서 그걸 갖다가 퍼트리는 건 장사를 하실 거야. 마음에서. 연결 연결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마한테 그게 보여. 엄마의 마지막에 엄마 말대로 도전한 게 지금 한국을 내가 한국을 저기 공격하지 않는다 한국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 외국이다. 외국을 본격적으로 뚫어볼 생각이 있다 코로나에서 조금 주춤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 다 낫지는 못하고 관계처럼 가잖아 계속요 코로나가 그렇게 가면은 이제 다시 저기 우리 그. 그 수출 그건 다시 돌아가잖아 그게 어느 엄마가 앞으로 향후 이삼 년 있잖아 뭘 해야 하나 엄마가 아시아권을 좀 잡을 일이 있다 그러시고 그 우. 우 저기 자리에 앉아서 엄마가 지시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응 엄마가 일을 하는 게 직접 갖고 다니어서 뭘 팔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자리에서 앉아서 누구한테 지시를 내린 게 보여요. 그게 맞냐고. 연결이 있죠. 연결이 있죠 연결이 있죠 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 말을 해 뭐 연결이 있죠 연결이 좀 말을 해. 응. 그 위에 앉아서 엄마 이름 석자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회장이 무슨 회장 무슨 사장이면 무슨 사장 그걸 놓고 엄마가 계속 연결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게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냐. 응. 관련된 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 응 근데 그니까 그니까 전부로 와서 나한테 이것이 나한테 잘 될 거냐고 물어보러 오신 거냐고. 응 응 하지 말고 이거 맞지 그러면 내가 제발 줄게. 길게 갈 필요 없이. 엄마가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는 게 한 사람 브로크라고 그래야 되지 브로크로 연결을 해서 브로크.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브로크 잘 잡으시랍니다 브로크 잘 잡고 나면 엄마가 세계란 나라를 뚫을 일이 있다 그게 향후 이삼 년 안에 벌어질 것이다. 딱 그러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막말로 내 건물 하나를 큰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역시 나한테 보이는 게 없어. 응. 고생한 만큼의 내가 돈을 갖고 내 수준에 갖고 있게 보이지가 않다고 그니까 마지막 도전에 성공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니까 엄마 이것 때문에 전부로 오신 거 맞냐고 마지막 도전하러 오셨냐고 마지막 내가 패가지고 내가 그걸로 성공의 쇼부를 갖추기 하려고 오셨냐고. 근데 그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거 그럼 한번 물어봐. 됐었으면 엄마가 크게 놀았으면 원래 일곱 시와 아홉 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엄마 마흔 일곱에 한 번 큰 기회가 있었다는데 왜 그 기회를 거꾸로 잘못 돌려서 왜 망했냐고 물어보시라는데. 내 할아버지가. 그때는 그. 응. 그때는 됐고. 그 이후에. 응 그 무릎을 말하는 거지. 응 마흔 일곱부터 오십 세세까지 내가 큰 문서를 하나. 하나. 잡으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왜 그 문서를 놓쳤냐고 물어보라는데. 놓쳤지. 놓쳤지요. 놓쳐놓고 안 놓쳤다고 뻥까. 뻥까지 마. 엄마들 여기서 개개 받자 했잖아. 엄마들 대답 안 하면 나도 공수 안 내면 끝이야. 엄마들만 손해야. 그치. 또 물어볼까. 물어볼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왜 딸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연세에 딸 아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왜 공부하게 보이지. 공부. 응. 응. 딸은 결혼해갖고. 살고 있고. 응. 공부 하나는. 뭔 그니까 자기 직종의 공부를 한다든지 뭐의 공부를 한다든지 엄마따라 하염없는 공부가 자꾸 보여. 엄마도 늘 공부했잖아 지금까지. 응 뭐 영어 공부가 아니라도 뭐 책 갖고 뭔 공부가 아니라도 내 직업의 공부를 아까 그랬잖아 직업을 아까 옷을 비교했고. 옷을 비교했고 그 엄마의 비교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장사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 장사하고 싶고 그걸 엄마의 마음을 비교를 한 거라고 엄마의 욕심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 애들도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뭐 결혼해갖고 우리 딸은 자식 키우고 잘 살고 있고. 아니요 우리 아들이. 딸이요 자식 키우고 잘 살고 있지만 딸도 엄청 또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딸이 그래서 딸도 놀지 않는데요 자식이 어느 정도 키워놓고라면 집에서 컴퓨터라도. 컴퓨터라도 갖고 뭐를 하지 그냥 놀지는 않는답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결혼을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혼자예요. 혼자도 뭐 처라고. 좋은 배틀 좀 만나면 좋겠는데. 맞나요. 어. 맞나요 진짜 맞나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왜 아들을 보면은 외국 여자 생각이 나지.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아들이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여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 여자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외국 여자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외국 여자들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문화 차이가 있다 뿐이고 뭐가 안 저기에서 외국 여자가 생각난단 말이 아니라 향후 다시 내 며느리를 삼았을 때는 외국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놓으세요 엄마가 아까 내가 말했죠 외국 그 엄마랑 장사하다가 아까 엄마 사업하다가 아까 내가 세 군데를 뚫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잖아. 그러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기에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말 좀 틀리게 보지는 않았죠 안 그래요. 그건 묻고 싶은 게 한국에 지금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자가 배상이라 그러네 외국에 지금 내 지금 머리에는 외국을 지금 뚫는 게 내 머릿속에 공약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쵸. 그 아는 그런 게 있느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봐주면 말도 시원시원 좀 해줘. 부탁했는데 아직은 잘 안 하더라고. 이러면 좀 이렇게 기다리래. 이렇게 기다렸어 응 그 여자야. 그쪽이야 응 여자야 부럽고가 여자가 된다고 그랬어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삼 년만 잘 이삼 년만 삼 년까지는 안 해도 이삼 년이야 이삼 년만 잘 풀고 나가면 엄마가. 제 이의에 도전 안 돼서 성공은 꼭 이 여기서 마지막에 성공하면 봐주겠다 하시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뭡니까. 이사장님은 뭐냐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누구야. 몰라요 이사장님 소리가 나와요. 훗날에는 뭐 이사장님 소리를 들으려는지. 내비에서 갑자기 이사장님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살았었어요 그러고. 이사장님. 어떤 뭐 직급이 이사장. 모르면 없다는 소리야 뭐 잘 몰라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이사장님 소리가 나오거든 마지막에 성공한다는 뜻이겠지 마지막 마스크 잠깐만 벗어봐요. 써요. 이 사람 누구 절대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믿는데. 안 믿어요. 절대 믿는 척 하는 거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않고 내 앞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절대요. 쏙든 어쨌든 절대 안 믿어요. 됐죠. 1 r